내가 정국이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정국에서, 정국에서 야 한 줄 아시겠어? 저 JK가 갈까요? JK야 지금 뭐예요? 어? JK? JK, JK 김종국 씨야 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어 내가 시걸이의 모습을 뜯었을 때 오오오 시걸 시걸 야 그 진짜 옷 뜯었을 때 진짜 야 근데 솔직히 진짜 처음에는 정말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였죠? 아니 처음에 그랬는데 이 똑딱이 같다 이게 약간 그 괜히 승부를 생기거든요 하다 왜? 왜 승부 뭔가 안 뜯기면 약간 아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럼 가이벌이 왜 승부해요? Q. 가이벌이 왜 승부해요? 하아 JK 김 하아 JK 김 Q. 가이벌이 Q. 가이벌이 시각 내가 거기 왜 승부해! 가이벌이 사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그랬어? 너냐? 아니요 뭐야! 네 다음 어떤거에 진정국 씨 저랑 같이 자랑하는 기분은? 죽습니다 진영한테 제가 진영.. 진영한테는 그럼 난 너를 사랑해 불러요 지금? 진영한테 지금 갔는데 아 이거 브이 이거 올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진.. 진영이 반신욕 중이래요 아 반신욕 중이에요? 음.. 그래서? 맞어 정확히 날 보면서 했다고 내가 호비한테 말해 네 그러면 아미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갑자기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아니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형 안녕하세요 그 다예요? 진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멤버들 뭐하고 있냐고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아 네 그래서 뭔가 대답을 형이 제일 빨리 해줄 것 같아서 연락을 했었어요 아 저는 네 어 침대에 누워있고요 아 지금이요? 네 근데 곧 오셔야 되잖아요 어 어 어 어 왜요? 아 아 이게 너무너무 애매한 게 이거는 딱 네 곡이었다 여보 개인곡 아니 그 형의 개인곡만 개인곡 대외하고 어 뭐 안 씻었냐? 아 저 이제 씻으려고 하하하하 호기 jk 웬일이야 왠일 전화를 해주네 아 아 사랑해 아 알겠습니다 형님 어이 케이크 부렸어요? 케이크 부렸지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크 한번 보여주세요 잘 먹으세요 네 우리 우리 귀 예쁘냐 성냥 복숭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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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ustice if you are a girl which member would you date and why 정국 sounds like he would choose a Jin 자 한 분 더 진 언니 저를 도와줍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정국이만 좋은건데요? 아 형 저희는 멤버가 다 좋은데요 정국이랑 좋아요 제가 정국이를 챙겼는데 정국이는 진형을 좋아하나요?? 삼가공대 어? 열어보니까 보통의 일상이 있네요. 아 보통의 일상? 네. 보통의 일상이 있어요. 일상이에요! 점심! 자 이거 폴라로이드가 있는데 이거 하나씩 꺼내볼게요. single. après 한 번 꼭 지켜봐 저희 This is the day you can t Let the magic turn your life around If I would choose to touch you there Will you touch me there too? And if you choose to stay with me I'll spend my life with you Without thought, without pride Leave the things that seem to weaken us Without fear, leave your life Let the magic turn your life around Oh love, oh love, oh yeah Oh love, oh lov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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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ove, oh yeah